15일차 자 15일차는 듣기 이 부분 강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듣기 이 부분에 필요한 질문의 형식이라든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을 전략PT에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반드시 읽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을 암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PT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부분 듣기는 전 부분이 보기 보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특히 듣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까지도 유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까지 유추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 5번까지가 하나의 인터뷰겠죠 그럼 우리가 1번의 ABCD를 보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야오총신 자 야오총신 하면 창의적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부크이 주이치우 펑거 자 크이가 원래 힘껏 뭔가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원래 뿔을 빼버리면 힘껏 어떤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인데 뿔가 들어왔으니까 아 너무 지나치게 스타일을 추구해선 안 된다 자 C는 지엔자예요 자 환화의 띠 또한 자 띠 또한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번화한 곳 아 번화한 곳에 짓다 지에꼬허리 구조가 합리적이다 자 지금 보기가 다 각자지만 제가 봤을 때 스타일과 짓다 구조를 얘기한 거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 거를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지어야 한다 구조가 합리적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 이것이 건축물에 대한 견해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물을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 거의 다 어떤 전제조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인데 주인공 게스트의 견해를 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히 견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죠 월 런웨이 런웨이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두이 월라의 수어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단어들 혹은 내가 보기에는 뭐라고 했죠 이것도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했죠 자의 워 칼날 자 이런 단어 뒤에 있는 내용이 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게요 내 푸 시엔더 껑 퀀청 퀀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드넓다 널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부가 더 넓어 보인다 자 이것만 봐도 저는 벌써 이 질문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한 거야 뭐 배치를 좀 독특하겠다든지 아니면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지었다 저런 식으로 지었다 그렇게 하면 내부가 더 널찍해 보인다 그래서 내 푸 시엔더 껑 퀀청 퀀청 퀀청이 삼성이 되겠네요 자 비 같은 경우는 시지엔 주 위환징 롱허 마찬가지죠 그렇죠 뭔가 아직 주어만 안 나와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건축이 환경과 조화롭게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바원 그려 보원 단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그려 같은 경우에는 열을 뭐한다 띄워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원 단열하게 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되죠 칸치 라이껑 메이관 보기에는 더 아름답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1번부터도 벌써 건축물이라고 했지만 2번로 보니까 확신이 들죠 그럼 오늘은 뭔가 건축가라든지 그렇죠 하는 행위로 봤어요 아니면 건축 설계자 이런 것과 관련된 인터뷰라는 거 보기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걸 추측할 능력을 꼭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더 널찍하게 보이게 하는지 환경과 융화롭게 만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보온하고 열을 단열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보기에는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지 요거의 핵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실게요 시공, 시행, 창, 존자, 안추행, 인환 안추행, 인환이라는 단어가 6급에서 잘 나오는데 안전해 보이지만 그 도사리고 있는 위험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공현장 역시 건축과 관련한다면 공사현장이 되겠죠 공사현장에는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시 시공시 위셔지투 부위지 시공을 할 때 공사를 막상 할 때는 설계도 디자인 설계도와는 일치하지 않다 시는 로지앤쥐 하이샤 건물의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지앤쥐라고 했으니까 건물의 간격이 너무 좁다 작다 그 다음에 지앤쥬 포화일러 즈베 자 이 단어는 역시 육급에서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식생이라고 있습니다 식물 집단을 얘기하고 우리 녹지 같은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녹지 녹색 식물들이 모여있는 지대 그거를 즈베 그러면 아 이 건축물이 이런 식생 녹지를 파괴했다라고 나온다면 D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안전에 도사리고 있다 요런 것들만 봐서는 뭐가 무슨 내용인지 좀 추측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근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겠나요 안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설계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간격거리가 너무 좁다 그 다음에 이 식생을 파괴한다 뭔가 안 좋은 것을 물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안 좋은 점 안 좋은 것 어떤 것을 했을 때 안 좋은 점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추측해 본다면 훨씬 더 쉽게 드릴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보실게요 안허통 태우칸란 자 태우칸 하면은 조항 우리가 보통 이 허통이 계약서잖아 계약서 조양대로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아니 우리가 뭐뭐 대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조양대로 한다 그 다음 비는 뿌스 콰지앙 이에주 자 뿌스 시시각각 계속 늘 뭐한다 칭찬하다죠 콰지앙 이에주 업주 업주를 계속해서 칭찬하다 지엔츠츠지 더 리차 자신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고집부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용 통수 더 위에 아 여기가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자 일단 언어를 쓰라고 했어요 어떤 언어냐면 통속적인 언어라 통속적이란 말은 대중적인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용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용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뭔가 얘는 지금 대화나 협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계약 조항대로 해라 업주를 계속 칭찬해라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라 아니면 대중적인 말로 좀 써라 이렇게 되니까 대화나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징통 뚜어먼화의 위 징통 정통하다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 뚜어먼을 하면 여러가 뚜어먼 하면 여러 종류가 되겠죠 여러 종류의 외국어에 정통하다 자 종상 완메주의 완벽주의를 송상하다 관주 전통 전통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다 시 건축학 교수이다 아 지금 마지막에서 힌트가 나왔네요 저는 ABC만 봤을 때는 어 뭔가 이 건축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나 했는데 건축학 교수이다 해서 나와서 앞에 사람 주어겠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인물정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물정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온다면 남자는 어떤 사람 남자에 관해서 맞는 거 여자라면 여자에 관해서 맞는 거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외국어에 정통하고 있으면 A가 정답이고 완벽주의를 충상하고 추구하고 있으면 B가 정답이고 이 전통적인 건물에 관심을 가지면 C가 정답이고 건축학 교수라면 B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에서 5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건축물에 관련된 인터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게스트는 아마도 건축가나 설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듣는 것과 전체 내용을 들어서 문제를 푸는 것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는 항상 보기 보는 게 중요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건지를 예상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접하기 전에 항상 보기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답인지를 생각해보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뷰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입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쇠샨 시용잉 자 설산의 용맹한 매 아 자 시용잉 하면 수컷매네요 수컷 우리가 시용이 수컷을 나타내요 그렇죠 참고로 암컷은 츠라고 하죠 그렇죠 츠라고 해서 우리가 이차자 있죠 지금 잘못 적었는데 이차자에 이렇게 적으면 츠가 되겠습니다 얘는 암컷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암컷 그래서 매 우리 독수리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산의 용맹한 매 아 수컷매 두 번째 자위엔 시용잉 초원의 수컷매 시는 쇠샨 용지 설산의 용사 비는 까우엔 우저 자 고원의 댄서 그렇죠 우저 하면 무자니까 댄서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가 네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듣기부에서 네 가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뭐였죠 진행자의 질문 두 번째가 우리가 호칭 세 번째 인물 정보 네 번째 했던 말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호칭이란 게 있었죠 호칭 이렇게 보기에 뭔가 동물의 이름을 따거나 이런 용사 뭐 댄서 천재 영웅 이런 거 나오면 다 호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주인공 게스트를 부르는 호칭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아마 6번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A는 정창키지 체질을 강화시키다 B는 신상 즈란 메이징 신상 감상하다는 뜻도 있고 좋아하다는 뜻이 있는데 자연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펑푸 런쌍 위혜리 위혜리 하면 우리가 연륜 경륜 내가 많이 살아서 보게 된 경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리지에 쇽빙더 이이 생명의 의미를 이해한다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이 체질을 등가시키고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A는 되는데 B가 좀 애매하네 그쵸? 그 다음 C는 인생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뭔가 다 지금 좋은 내용이 되니까 그럼 이런 행위를 하면 아니면 활동이라고 하십시다 어떤 활동을 하면 이 체질을 강화하고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좋네요 그 다음 인생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생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8번을 보겠습니다 동더 반싱 반성할 줄 알다 칭감 펑프 풍부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부파스더 징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량하오더 고통 넝니 아주 좋은 소통능력 지금 역시 다 좋은 거거든요 반성할 줄 아는 거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아주 좋은 소통능력 역시 마찬가지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얻는 좋은 점 그쵸? 얻는 좋은 점 아니면은 아니면은 필요한 필요한 능력 감정 반성할 줄 아는 능력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 다음에 소통능력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 자 그쵸 보기에 시가 있고 다른 보기들은 다 뭐뭐 하다 뭐뭐 좋다 이렇게 나오면 인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잉아하오죠 촬영 취미죠 그러니까 취미로 촬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공 게스트가 촬영을 하는데 그게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면 A가 정답이고요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았으면 B가 정답 시 쪼얀예 쪼얀예는 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쪼얀예 프로 등산가라면 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D는 쩡자에 주지엔 신 더 땅샨뜨 아 지금 4번 정도 보니 9번 그러니까 문제 4번째 문제 정도 보니까 지금 뭔가 등산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높은산 설산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풍경 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의미 그쵸? 요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 보면 촬영 취미자 역시 뭐 촬영하는 거 보니까 산 같은 거 자연과 관련 등산 아니면 자연과 관련된 내용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겠죠? 왜냐하면 프로 등산가 이다가 나왔고요 마지막은 새로운 등산팀을 다시 짜고 있다 조지엔 하면 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짜고 있는 중이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쉽죠? 날짜가 나왔으니까 20여일 정도가 되겠고요 3, 4주 요런 거는 숫자로 적어주시면 훨씬 더 빨리 눈에 보입니다 3, 4개월 그쵸? 그 다음에 1년 뭔가 하는데 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쵸? 아니면 이 사람이 들었던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좀 더 쉬우니까 이 숫자가 뭘 나타내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자연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등산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저 이제 경험에 비로와 봤을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자연과 관련된 사람보다는 등산과 관련된 사람이 게스트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듣기 이 부분 인터뷰에서는 중요한 게 보기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어떤 거 이게 바로 진행자의 질문을 유추하는 능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질문이 나올 건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꼭 다시 한번 이 보기를 보시고 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5일차 자 15일차도 독해 이 부분 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해설에 정리를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랑 그럼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 이 문제에서 소재가 뭔지 소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보기 중에서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열로 이걸 고를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소재를 찾으려고 했더니 소재 찾는 법 일단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주어에서 좀 찾는 거 여기서 일단 자오찬이 눈에 띄는데 마지막에도 그래서 자오찬이 이딘야 치하오 그러면 식사 아침 식사가 일단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보기를 봐서 이 세 개를 다 비교해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그래도 자신 있는 거 두 개의 열 이상이면 된다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자신도 있어 왜? 이 뚠 뚠 하면 끼니를 세는 양사 벌써 A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뚠 똑같지만 이 뚠은 뭐냐면 톤 아시죠? 우리 무게 무게 1000kg을 1톤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1톤 요거를 우리가 뚠이라고 또 해요 그 다음에 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양사로 쓰이는데 이때까지 기출문제로는 뭐로 나온 적이 있냐면 이 판 펑징 풍경을 세는 양사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다음에 혹시 풍경 나오고 숫자 1이 있으면 판 넣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우리가 한바탕 한 차례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주로 비 같은 거 살짝 내렸다가 그친 소나기나 아주 작은 가랑비 같은 거 내렸을 때 우리가 시아할러 이전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위 비 같은 것을 한 차례 내렸다 할 때 쓰는 양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벌써 E가 나오고 아침 식사 끼니를 세는 거니까 이미 A의 확률이 높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 두 번째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필요 없고 두 번째가 반응 그 다음엔 판스 판신과 같은 뜻 반성하다 판쿠이 피드백하다 파닝 발음은 둘 다 똑같지만 얘네들은 하나는 반응이고 하나는 반영하다 그쵸? 근데 아침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용 안 읽어도 된다고 했었죠? 뭐가? 당연히 아침 먹으면 우리가 되게 링호어 링호어는 우리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체 부위가 뭐하다 상당히 민첩하다는 뜻이 있고 방법이 융통성이 있다 사람이 활기차단 뜻이 있어요 뭐가? 반응이 재빠르다는 뜻이겠죠 앞에 민재가 나왔거든요 반응 우리 물리적 과학적 반응은 무조건 반응 그래서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A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엔 보실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딱 보이나요 A시 뭐다 해서 A 원추안 자 원추안 뒤에는 수이원 나와있고 또 원추안 나온 거 보니까 온천이 소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온천이 뭔지 아시죠? 샘 쏟는 물 맞습니까? 뜨거운 물 이런 거를 우리가 원추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요 이번에는 온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알았으면 하는 열은 첫 번째 열이에요 A 쯔윈이란 단어는 5급 단어지만 6급에서 훨씬 더 문제로 잘 나옵니다 고루다 균일하다 발음은 쯔윈이에요 쯔윈 그래서 고루다 균일하다 뭐가 분포가 아니면 분사가 우리가 분사할 때 고르게 분사하는 거 아니면 고르게 분포하는 거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돼 있고 자 핑쯔는 평균이에요 연평균 월평균 아니면 평균 뭐뭐 이렇게 해서 평균이란 뜻이 되겠고요 C는 핑신 평행하다 핑웅 역시 6급에서 핑웅도 많이 나오죠 제가 평형이라고 읽지 말라고 했어요 명사로 쓰는 균형이고 어떻게 잘 조합이 되냐면 핑웅시통 균형시스템 그쵸 균형기관 핑웅치관 아니면은 균형을 유지하다 해서 바우츠핑웅 이런 걸로 잘 나오고 아니면 동사로 쓰는 균형을 가지다 균형을 갖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열에도 제가 알았으면 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쥐빼이가 있네요 쥐빼 그리고 짠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쥐빼이랑 짠요가 나와있는데요 쥐빼는 갖추다 라는 뜻이에요 갖추다 그래서 뭘 갖추냐 자격이나 조건 자격이나 조건 조건을 갖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돼있고 짠요는 점유하다로 외우세요 차지하다 말고 그래서 지위 같은 거 지위 띠외 이것들은 다 기출문제로 자주 나온 단어들이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에서는 이미 연 기온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답이 뭔지 아실 텐데 일단 요 2번에서는 소재와 소재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쥐빈핑 쥐빙싱핑헝 단어와 쥐빼이와 짠요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소재가 사람의 귀는 얼두어가 나왔죠 그쵸 다 나온 거 보니까 계속해서 얼두어를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귀에요 귀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재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열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꽁렁 기능입니다 자 인체 기관의 기능 그러니까 귀의 기능 하면 바로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기능이 제일 일단 꼭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기능 꼭 공농을 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어있고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싱즈 성질이죠 꽁샤오는 효능이에요 효능하면 우리 약초 같아요 약 아니면 풀 같은 거 약초 이런 것들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싱렁은 성능이니까 기계 같은 거 기계의 성능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힌트를 준다면 저는 이거를 마지막 열로 풀었거든요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전체 해석은 필요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에 필요한 내용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짜의 중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소리가 땡땡한 런칭 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 소리가 뭐 뭐 하니니까 자 마지막 열이 단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5급에서 다 배운 단어들인데 자오자 뭔지 몰라도 시끄럽다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시죠 용지는 분비다 5급에서 배웠고 팜망 바쁘다 홀로아는 혼란하다 사람의 소리가 바쁘거나 분비거나 혼란하다는 표현은 없죠 무조건 시끄럽다 A가 벌써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해석을 해서 풀려고 하는데 자꾸 해석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안다면 이미 이 수업을 들 이유가 없어요 이 책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는 건데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버리면 잘못된 해석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미에 맞게끔 다 고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어차피 확인이 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오히려 보기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내가 필요한 단어만 봐서 그 단어와 매칭 즉 호응이 되느냐는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도 역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문제 4번을 보시면 소재가 사람들이 쥐화를 사용해서 쥐화 어쩌고쩌고 쥐화 어쩌고쩌고 그것 그래서 쥐화 어쩌고쩌고 아, 국화네요, 그렇죠? 만약 국화라는 걸 모르더라도 화가 보이니까 아, 꽃이구나 라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꽃이구나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옆에 보면은 쥐화 더 피인용 과정 저는 이제 이거를 답을 이제 찾는 이제 힌트 열을 먼저 찾을게요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로 골랐는데요 일단 두 번째 열부터 볼게요 두 번째 형태, 형상, 상태, 칭신, 정황이죠 이렇게 찾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지는 않지만 변화 다양하다고 했어요 국화가 그렇죠? 국화가 변화 다양 국화의 풍종이 많고 변화 다양 그러면 적어도 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D는 아니죠 정황이란 건 사건의 정황 같은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화의 뭐 형태, 형상, 상태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제가 할 수 있다는 소재를 파악하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열로 저는 골랐는데요 그의 향긋한, 아, 칭신함의 프레쉬 신선하고, 그렇죠? 새로운 뭐뭐가 눈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춘다고 나왔어요 국화는 전포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국화를 베개로 만든다는 것은 진짜 국화 꽃으로 벨베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베개 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솜 대신에 뭐 국화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치웨이가 냄새고 코웨이가 맛이고 펑웨이가 어떤 스타일의 맛 우리가 지방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상도 지방의 맛 그 다음에 전라도 스타일의 맛 요럴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치 써는 기색이고 그러면 일단 국화이기 때문에 기색은 전혀 안 맞고요 국화로 베개를 만들었는데 그 신선한 뭐뭐가 눈을 만든다 우리가 베개를 맛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정답은 A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힌트로 삼은 열은 요요리에요 거즈, 각자, 단두, 단독, 비딩, 반드시, 펀비에 자, 6급에서 해석 오해하는 거죠 분별하다 하시면 안 돼요 위의 것들이 부사니까 얘도 각각이에요 각각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나와서 그것들이 각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밑줄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밑줄 앞에 가면 북경과 남경에 땡땡 설치했다 이 두 군데에서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각각 아니면 각자라고 하시는 분들 각자는 보통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만약 된다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A, D에서 고르면 되겠죠, A, D에서 A, D에서 고를 때 여러분들 반드시 답으로 골라야 되는 중요한 열은 마지막 열이 되겠습니다 파양, 발양하단 말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자를 읽는 게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파양은 발전시켜 널리 알리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드높이다라는 해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뭘 드높이냐면 제가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정신이나 전통을 그래서 찡션, 파양, 찡션 혹은 파양, 초안, 통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통은 시동 걷는 거예요 기계에, 자동차 시동이 아니라 기계를 이제 시동, 동력을 넣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고 파프는 우리가 명령 같은 거를 와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파후이가 중요한데 6급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파후이, 조용 우리가 작용을 발휘하다 작용을 발휘한다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같은 표현으로는 지조용이 있습니다 작용을 일으킨다는 말과 같고 6급에서는 거의 매번 나온다라는 매번 나오는 단어열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지금 마지막에 조용이니까 아, 정답이 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의 소재는 여성이 뭔가를 성공을 하고 여성, 남자보다 남자같이 뭐 뭐 여성, 그렇죠? 아, 여성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이싱,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열이죠 자, 연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고종구로 쓰이죠, 그렇죠? 연주, 비아오미, 연주, 센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밝히기를 아마 답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여기 보시면 마지막 열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열이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마지막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는 단어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센더 센더 같은 경우에는 뭐 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뭐 뭐해 보인다 뒤에는 주로 묘사를 나타내겠죠 예뻐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묘사의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잔시에는 펼쳐지다로 쓰이고요 펼쳐지다 쓰이고 주로 뭐가 펼쳐지는 거로 쓰이냐면 신세계 같은 거 아, 내 앞에 새로운 세상 같은 것이 펼쳐졌다 아, 신세계? 아, 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신세계가 펼쳐지다 신수지에 여기는 한자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잔수가 6급에서는 잘 나와요 잔수 자, 해석은 전시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다, 뽐내다 뭘 보여주냐면 자신이야, 쯔지 그 다음에 장점 요오디엔 이미지 싱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뽐내다 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단어는 여기는 사실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리울루라고 나와있죠 리울루 그렇죠? 리울루 흐를류 자에 우리가 드러날 로 자 있을 로 자를 쓰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무슨 션탈 그래서 표정 분위기를 나타내다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A 아니면 D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귀여움이 부족해 보인다 묘사를 썼죠 그렇죠? 표정이 아니라 귀여움이 부족해 보이는 어떤 묘사를 썼기 때문에 A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7번은 소재가 뭔가를 제작하는 아, 그렇죠? 제작하다 나왔는데 아, 샤오티친 그렇죠? 샤오티친 그 다음에 샤오티친 아, 이게 바이올린이네요 그렇죠? 바이올린 우리가 바이올린은 샤오티친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올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열이냐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단독으로 나와 있는 이름절 동사들이에요 짱은 묻다란 뜻인데 땅에 묻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땅에 묻는 거 하면은 뭐 땅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땅 속에 묻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HSC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누구를 묻냐면 왕을 묻어요 왕을 그래서 왕을 묻으면 같이 묻었던 게 뭐죠? 그때 귀중했던 귀중품들 그러니까 유물들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 짱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유물 같은 거 아니면 우리 공예품 예술품 같은 거 그렇죠? 옛날에는 왕을 묻을 때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발전했던 이 예술품들을 같이 묻었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에도 요런 것과 함께 잘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창은 잘 나오진 않아요 한쪽 어깨에 들쳐 매달한 뜻이 되겠고요 자, 두호와 창이 사전을 찾아보면 둘 다 숨다 숨기다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두호 글자를 잘 보세요 몸 신 자가 있고 나무목이 있어요 얘는 몸을 피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우리 숨는 것처럼 그래서 뭐 비바람으로부터 피하다 그 다음에 뭐 도위로부터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다 아니면 총알로부터 우리가 저 벽 뒤에 숨어서 피하다 두호 자의 어디? 두호 자의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피하는다는 뜻이 되어 있고 창은 뜻이, 제가 미는 뜻은 간직하다 소장하다,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공간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어린 시절 추억이 뭐 사물도 괜찮아요 사물이 되면 숨겨져 있다 보다 이 사물들이 뭐 소장되어 있다 요런 느낌이고요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뭐 물건에는 누구누구의 정성이 마음이 들어가 있다, 깃들어 있다 요럴 때 쓰는 표현이 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소재로 찾고 제가 이제 답을 고른 건 이 두열이 되겠는데요 일단 소재로 찾을 때 두 번째 밑줄 뒤에 보면 이 나이의 니엘룬, 6급에서 무조건 나오는 단어죠 이 식물의 나이태를 얘기합니다 동물에서는 역시 나이를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 나이태의 많고 적음을 뭐하다? 중시하겠다 중시하다 시리즈가 있었죠 짜이호, 쭈중, 짜이 다 같은 말입니다, 중시하다 그러면 얘네들, 쭈수는 주시하다인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장인이 나왔는데 장인이 이 나이태를 나이태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주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얘는 B, C, D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나무에 정령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정령이 이 바이올린의 뭐냐 기원이냐 영감이냐 아니면 첫 번째 내포된 의미냐 여러분들 일단 기원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아니면 D인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가고 싶으면 뭐요? 세 번째 열, 아까 정리했던 거 이 나무에는 뭐가 있다? 이 정령 정령이란 요정이잖아 실제로 요정이 있는지 남은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 나무 안에는 뭐가 있다? 정령이 이 정령이 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있다? 깃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D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무조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소재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고 있지만 기본은 뭐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6급에 나오는 단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럼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에 정리해 놨던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 특히 제가 보기에도 일일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설명을 되게 길게 해 놨는데 설명보다 같이 쓰였던 단어들이 뭔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소재를 딱 봐도 등산 전에 사람들이 뭐 뭐 하는 거 등산화 등산 등산이 소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죠? 소재는 여러분들 다 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급하고 있는 대상 뭘 얘기하는 지만 찾아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힌트가 됐냐면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냥 이제 문제를 푸는 데 힌트로 삼은 거는 첫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재료 장비 설비 기자재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등산 전에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우선 요시엔 가오리 고려해야 된다 구매해야 뭐를 구매하는 땡땡이 마땅히 등산화 그러니까 구매해야 되는 먼저 고려해서 구매해야 되는 뭐뭐가 등산화이다 등산에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하죠? 장비라고 하죠 벌써 비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를 되게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잔쿠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사목하다 사목하다 라는 뜻이에요 잔혹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오스 이러면은 습하다 그렇죠? 조습하다 라는 뜻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슬운 역시 습하다 보시면 일단 물수변이 되게 많죠 삼수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옌한 옌한 하면은 몹시 춥다 라는 뜻인데 세번째 밑줄로 가면은 등산 중에 등산 도중에 남미엔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를? 특별 땡땡한 환경을 그러면 우리 등산 중에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방수성도 역시 그래서 방수성이라고 있으니까 방수성이라고 있으니까 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BC 중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전체 해석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단어라든지 소재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은 어휘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휘들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단어들은 반드시 다 알아야 되겠고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어쨌든 6급어이기 때문에 뜻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일차 자 15일차 쓰기도 역시 14일차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약하기를 할 텐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원징이라는 주인공이 있는 현대 이야기였죠 오늘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옛날 오일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을 하시는데 내용상 중요하지 않다면 좀 옛날 이야기는 과감하게 빼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묘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뺄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시간 흐름에 따라 오늘도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여기 부분에도 훈련 고생 끝에 이 아주 장기간 고생스러운 훈련 끝에 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용상 중요하지 않아서 얘는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시간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초반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서주 때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주인공 웅거자죠 여기 나오네요 숭취이즈라는 웅거자가 나오는데 어른부터 화를 좋아했다는 내용 왜냐면 나중에 결국 명사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기 때문에 여긴 명궁수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음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이미 잘하고 있었다면 굳이 저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데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명궁수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크고 나서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장딸러로 했습니다 장따호 해도 상관없겠죠 장딸러 장따호 활연습을 시작했지만 활시위를 전혀 당기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뭐 친척조차도 뭐예요 이거 비웃는 내용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공동적인 얘기는 쟤는 궁수가 될 수 없을 거야 힘이 없으니까 궁수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에 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나서 고생스러운 훈련을 하죠 그래서 팔 힘과 알력 알력이란 걸 이제 멀리 내다보는 눈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활만 쏘면 백발백중을 맞추고 사람들은 이제 이에 칭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의 조언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은 힘만 쓰지 정신을 집중하는 걸 아직 마음을 다해 쏘지는 못해요 라고 했었더니 이 궁궁화자가 마음을 다해 화살을 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후의 내용이었고요 자 사건이 다시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이티니엘이 어느 날 밤에 혼자 산길을 가다 호랑이를 보죠 활을 쏴 맞췄지만 반응이 없어 확인했더니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고 화살이 그 속에 바뀌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호랑이가 아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여기 화살이 그 속에 바뀌었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화살은 그 돌을 뚫지를 못해요 근데 이 화살이 돌에 박힘으로 사람들이 진짜 저 운고자가 명궁수는 명궁수구나 왜냐면 얼마나 마음을 다했길래 이 화살이 돌에 박힐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물론 여기도 지금 호랑이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쓰긴 썼지만 화살이 그 속에 바뀌었다는 표현 여러분들 어떻게 옮겼는지 모범상문 보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언을 해줬던 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일을 안 후에 그렇죠 안 후에 운고자가 정신에 집중하고 신념이 있었기에 화살이 돌 속에 박힐 수 있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징청소즈 진수외카이라고 칭찬해요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해석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은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에 사람들이 이 말을 정성을 다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비유함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격을 하면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금석 같은 아주 단단한 물체도 쪼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다 한자가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거는 핵심 소재 나중에 제가 제목으로도 써도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것만 제목 써도 되고 아니면 오늘 주인공이 숑쥐즈니깐 그렇죠 옛날 이야기는 주인공 이름을 쓰고 숑쥐즈도 구우쑤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제목은 정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랑 우리가 3달랑에서 5달랑에서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용상 봤더니 도입부분 시작부분 그 다음에 끝부분 끝부분 그쵸? 4달랑으로 줄여볼게요 내가 내달라고 해서 중간 부분은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묶일 것 같아요 왜냐면 커서 당기지도 못했지만 훈련을 했다 하지만 결론은 또 뭐예요? 이 마음을 다 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묶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한 것도 하나의 일이니까 그래서 1, 2, 3, 4 요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락별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쵸? 자 첫 번째는 시조 시 시조 시 요거 지하오 시조 시 요거 지하오 공외다 지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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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구에서 잘 나온 단어의 포부란 뜻입니다 포부를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장따이호 아까 시간의 변화를 나타냈었죠 큰 이후에 이닝냐오 정외이미 지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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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른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뭘 했냐면 활 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어른의 모습이란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활 쏘기를 연습했어요 요 이츠 다 나아져 이장궁 하나의 활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용진 전신 리치 샹 바타 라카이 활을 들고 어떻게 했냐면 온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아당겨지요 왜냐면 활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좀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활을 쏘잖아요 그쵸? 활을 쏘기 때문에 힘껏 당겼다는 내용입니다 커리엔 도장 더 파즈러 얼굴이 새파려질 정도로 잡아당겼다는 뜻입니다 예 메이 넝 지앙꿍라만 지앙꿍라만 예 활을 완벽하게 잡아당기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이 거친치 칸다오 다 저흐 치리다양즈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친척이 보고 런 부추 자우시아다오 요 내용 나오네요 비웃었어요 지우 니 시앙 아 하이 샹쇼 쇼제느 그쵸? 당신 너처럼 이렇게 활을 쏘고 싶어 한다면 워칸 하이 스스왈라 내가 보긴 됐다 너 그냥 포기해라 심지어 하이 또한 이엔 타이베이지도 부컷 부컷 부컷는 정외 이민 하오더 궁지엔소 좀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단언을 한 거예요 단언이란 건 뭐예요 한평생 그가 아예 좋은 그 명궁수는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단언을 아예 호언장담을 했다는 소리죠 신 거 주의 지앙 주의할 거 여기서 지앙입니다 물론 읽을 필요는 여러분들이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격이 고집스럽고 강하다는 표현은 주의 치앙이 아니라 주의 지앙이에요 주의 지앙도 자 이 성격이 강한 고집이 센 이 이 운거자가 이 일을 안 후에 심리 터비에 부후치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굴굴굴할 수가 없는 거죠 부후치 지금 6급에 나오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진신 지야어 주고 누리 지우메이요 쪼어 부정더스지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완다 절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뭐라고 했었죠 예 흉추이즈가 커서 뭐했다 연습을 했다는 거 할 연습 하지만 한 번은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 뭐했다 당기지 못했다 얼굴이 파라졌다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물론 비웃은 내용이 나오지만 같은 말입니다 비웃었던 것도 너는 아 참 화살을 못 쏘는구나 너는 아 참 활 같은 거는 뱉어 너같은 너같이 이렇게 배우려는 애들은 안 배운 게 나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명궁수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그 운거자가 이제 자기의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내가 노력만 하기만 하면 어떤 일도 아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예 여러분들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중국어로 바로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올라이 나중에 사건의 변화를 나타낸 단어였죠 숭취이즈 지엔츠메티엔 용취다시 쏘어 더 팡스 아 요거 이제 큰 우리 투퍼왕 같은 거에요 그쵸? 큰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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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덩이 이런 것들을 추를 가지고 드는 방식을 써서 여기서 용팡스에요 용팡스 그리고 이런 큰 돌 덩이 이런 추를 든 방식을 써서 린시 연습을 했다는 거죠 린시 연습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이 파리의 힘 그쵸? 린, 사역이죠 그가 고민이 되게 만들었어요 단시 타하오부시했지 조금도 낙담하지 않고요 요 카이 수신 즈부시해도 즈부시하면 어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다는 뜻이죠 린, 얜, 리 이 색심은 뭐냐면 일단 아주 큰 노력을 했다 연습을 했다 팔 힘을 키웠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뭐에요? 요게 맞추지를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것을 제가 안력으로 바꾼 거에요 마지막에 안력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팔 힘을 키웠다 와 안력을 키웠다 린, 얜, 리 그래서 안력을 키웠다는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찐고 장시지엔 커쿠도 쉰린 자 아주 고생스러운 기나긴 고생스러운 훈련을 겪고 나서 쇼용취즈더 얜, 리 삐엔더, 시펀, 민, 료이 그의 안력은 상당히 민첩해져요 예민해졌어요 지야오 타 타이쿡 따지엔 자 일단 화를 들어서 화살을 맞추고 나면 뚜이, 어 뚜이 준, 무벼 그리고 목표를 조준하고 나면 지우는 바이파바이종 백발백주인이라는 소리죠 불은 시 콩중 더 페이친 날라다니는 새들 조류 하이 시 디샹 더 쪼옥 요수하면 금수 우리 보통 말하는 땅에 다니는 짐승들 얘기하는 거에요 일단 베이쉹 취즈더 공지엔 어 요수하면 금수 우리 보통 말하는 어 땅에 다니는 짐승들 얘기하는 거에요 일단 베이쉹 취즈더 공지엔 아 며오쥬 어 이 유수하면 최파이팡 이외의 지저 하루는 누구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뵀어요 지저 그 얘기 말했죠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 생각입니다 네 니 샌잔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로우 요소스 갑자기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된거죠 뭐 고이치 비엔 칸시 주어머 인가에 후에 그는 매일 돌포환 아까 돌 이거 우리 추 같은거죠 돌포환 후에 돌포환을 들이는 방식으로 팔 힘을 키웠다 그렇죠 팔 힘을 키웠다 요 중요하고 또 5년 후에는 요 안에서 또 시간이 변화가 나오죠 그렇죠 5년 후에는 또 뭐였다 안력을 단련시켰다 안력을 또 단련시키기 시작했다 요 내용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있구요 그 다음에 또 훈련을 거친 후에 장기간 필요 없구요 아주 고생스러운 훈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훈련 후에 중요한건 뭐죠 어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 백발백중 알력이 변해가 민첩하기 변해서 백발백중 드는 화살마다 백발백중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건 뭐죠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뭐 했다라는거죠 어 너는 지금 뭐만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마음으로 써야 진정한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써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내용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이틴 예리가 나왔습니다 그쵸 어 숭취지 두쯔일은 어 자이산로상싱저 두쯔일은 혼자서란 뜻이죠 그쵸 혼자서 혼자서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뭔가 갑자기 칸짐 보였다라는거죠 자체면 부위원추 부어져 누워서 있는 누구 이즈라후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라는거에요 숭취지 부유도 샤추로 이승으로 하 식은땀이 갑자기 흘렀어요 그렇죠 무서웠겠죠 부쿠어 다 헝화에 지워 쩐징어 샤라이 갑자기 아주 침착해졌다는거죠 신상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워요 공지엔 잔쇼 네 지금 활과 화살이 손에 있으니까 매시 엄마 겁하다 무서울거 없어 위시 다신수 취궁 따지엔 일단 빨리 활을 들어 화살을 맞췄어요 또이조라후 그리고 호양이를 겨냥하고 라만 공펀리 서취 빨리 활을 확 잡아당겨서 힘껏 쐈어요 쯔팅 쏘우더 이승 이렇게 지나가는거죠 화살이 확 지나가는거죠 우리는 식이라고 하죠 중국어는 쏘우라고 하네요 쏘우라는 소리를 남기면서 지앤지오 시얼라 추취 에이 나가버렸습니다 활은 나가졌어요 활시가 당겨지니까 활은 나갔어요 딴치과이더 시 이상한것은 쇼용취이즈추에 메이팅다오 라오퍼더지 맞았으면 호랑이가 좀 울어야되는데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거죠 그쵸 다신중 안시야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저 이지엔 쇼고취 자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라오퍼더 이승후이 배 쇼상 맞춰서 다쳐야되는데 그쵸 정중도 라오퍼더 이승이 이딜 반응도 매요 조금의 반응도 조금도 없었다라는거죠 저 지우징시 쇼용쇼 지우징이 따오이란 같은말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일이야 쇼용취이즈 띵러 띵슨 정신을 차리고 황타단지 조고취이칸 용감하게 황타단지 라는말은 용감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감하게 걸어가서 봅니다 자이파시 발견한 내용이 나오죠 건번 메이오셈머 라고 아야 호랑이 어떤 호랑이조차 아예 없었다라는거죠 타쇼중도 즈부고시 어 후 아 워 워 자이룻밴더 워 누워있는 길가에 누워있는 그니까 호랑이 모양 뭐 호랑이 제가 그릴수록 했지만 이렇게 도리되었으면 멀리서 같으니 꼭 이게 호랑이같이 보였다는거 호랑이같이 그래서 누워있는 호랑이같이 누워있는 하나의 돌덩이 바위였다라는거죠 바위 을지에 나아지지엔 쥐란 션션더 차진러스 도리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역시 좀 지휘로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정리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거야 이 밤에 일어난 일은 숑취이가 혼자 산길 가는 내용 그쵸? 그리고 봤죠 뭘 봤어요? 한 마리 호랑이 하지만 호랑이였어 아니였으니까 일단 소리가 안들어요 맞췄는데 분명히 화살을 쏘아서 맞췄는데 맞췄는데 어 울음소리가 안들려 그래서 봤더니 가서 가서 봤더니 뭐하죠? 발견했죠 그가 맞춘 것이 뭐가 아니라 어 호랑이가 아니라 뭐였다? 따수토였다라는거 그럼 호랑이 아니란 말도 쓸 필요 없겠죠 그냥 큰 돌덩이였다 뭐 호랑이 아니었다는 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돌덩이였다라는거 뿐만 아니라 뭐였다는거 이 그 화살이 돌속에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돌속에 박혔다 그러니까 화살... 그 호랑이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어 이 화살이 돌속에 박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내용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왜 중요하냐면 자 이름이 아주 빠르게 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 장소가 헌 헌 헌 헌 헌 헌 헌 헌 헌 엑 헌 안 헌 헌 external 사실 수 또 여기까지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명궁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호랑이를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호랑이를 닮은 돌인데 원래 화살을 돌을 뚫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화살이 돌 속에 박힐 정도로 명궁수라고 전해지는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화살이 돌 속에 박혔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 숑취즈를 가르쳤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을 알고 나서 부진 강타이다. 무슨 말이죠? 상당히 감개무량하면서 말한 거죠. 아까 지혜로운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의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저 부진 시 인웨의 숑취즈를 지다. 이것은 뭘 뿐만 아니라 부진 썼네요. 힘이 좋은 것을 힘이 좋아서일 뿐만 아니라 진화하오. 이 화살 쏘는 법도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거 정신 집중. 아까 정신을 마음을 다해서 쏜다는 게 뭔지 이게 이제 고민거렸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용요 비성다 신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이 있었고 소이 그래서 지엔 차이너 셔진 시 도리지.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돌 속까지 박힐 수 있었다. 저 전시 징청 소즈 진시 웨이 카이너 이게 진짜 징청 소즈 진시 웨이 카이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일을 알고 나서 칭찬한 내용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돌 속에 바뀌었다는 내용을 보고서 정신을 집중했고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화살이 돌에 박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지성이면 감천인 거다라고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가시죠. 자 요거는 저 오빠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비유했다라는 표현. 그렇죠? 앞에 A로 비유를 했어요. 뭐로 B. 그렇죠? 이런 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로는 루고 넌 고이 지지엔딩 존 신 지지도 취소 이젠시 우른 성무 난티 또는 잉런을지에 이렇게 정합니다. 자 잉런을지에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마지막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후에 사람들은 이 징청 소즈 진수 웨이카이를 사용하여서 사람이 만약에 의지를 확보해 온 마음을 일을 다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했다. 그럼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있고 잉런을지가 핵심적인 것을 해결하면 다른 것들이 순리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인데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모범 장문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맞으면 뭐하면 되냐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션먼 안티 또 넝지에주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중국어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현이 이거는 뭐 사자고정고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단어를 잘 못 외우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최근에 기출로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최근에 기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듣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아마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오늘은 옛날이야기이라서 사실 읽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보이긴 했지만 내용 흐름상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에는 전혀 지장을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이야기라고 겁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아까 이 운거자의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가장 핵심되는 단어 얘도 소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 말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제목으로 붙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